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빠와 아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세상에 와있나요? 점프마스터 세상인 것 같은데. 점프마스터.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너무 쉽는데요? 완전 쉽네요. 설마 이건 점프? 자 점프를 저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는 거 봐요. 여기 그냥 기니까 대단한데요. 오 맞아요 대단한데요. 오 내려가면 안 돼 죽을 것 같아요. 아빠는 아무래도 뭔가 마이크를 쓰고 가든지 확성기를 대든지 해야지 목소리가 너무 무채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턴을 높일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빠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알았어요. 아빠랑 그러면 유럽 스타일로 입걸이를 올리고 얘기할게요. 저기 초록색 화살표를 밟아야 되겠죠? 네. 아 이건 뭐예요? 무지갯빛 다리가 있어요. 오우 초록색 이건 뭐예요? 이거 빨, 빨, 빨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가 보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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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가보세요. 점프. 아 이쪽으로 가야죠. 점프. 또 점프. 점프. 어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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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냥 걸어가면 될 거 같은데요. 쭉 가보세요. 완전 쉬워요. 이거 아기들 장난감인가요? 쭉 가보세요. 나나나나... 어 됐어. 네? 그냥 됐어. 그냥 됐어요? 응. 완전 좋네요. 뼈다귀는 창고요 어 이건 뼈다귀 얘기해 음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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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거기로 가면 왠지 빠질 것 같은데요 왠지 사실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쭉 걸어가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미끄럼틀 한번 가보세요 오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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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죠 어우 잘했어요 이번엔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게임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 쉬워요 그쵸 그 자식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긴 길이예요 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띠리 띠 음 음 음 음 어우 초록색 다리를 지나서 하늘색으로 넘어가 주세요 멀리 구름이 보이네요 이봐요 얼루도른가 자 이번엔 분홍색 다리 다시 초록색 화살표가 나와서 무지개 계단이 있어요 자 아들 멘트 좀 날려주세요 어우 당연히니까 죽었잖아요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그래도 방송인데 야 그런데 말을 해야죠 너무 네 입장인 네 넘은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싫어요 아이돌 잠이 잠 잠이 없어여 잠이 없어여 어 누가 방금 쉽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 누구죠 아니 내가 싫어 아니 말 안하냐고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응 그럼 한번 이 미션을 넘어보세요 또 노란산 이번엔 초록산 점프를 해야될걸요 아우 어우 깜짝 놀랐어요 죽는 줄 알고 이번엔 분홍색 산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아 누가 방금 쉽다고 그랬죠 아빠 아빠 나 떨어졌어 하필이면 무지개 계단에 떨어져서 조금만 사왔어요 아빠 댄스 다 단계가 밟수록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완전 쉬웠어요 자 가보세요 응 응 또 저거는 설마 로벅스 필요할거에요? 점프 점프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봐요 왠지 점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점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점프하네요 요 요 이번엔 그냥 걸어갔어요 완전 쉬워요 어어 여유 여유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아빠 아빠가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내 잘못이라 이거죠 아 아 아 찍어야 돼 점프해야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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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여기 선 점프 여기 선 점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아 너무 쉬우면 걸어가 보세요 찍을지도 모르는데 어 뒤에 뭐가 나타났어요 빨리 가요 어 어 어 어 나름 쫄깃한데요 어 어 어 어 뚜뚜뚜뚜 저기 까면 다스베이더가 있어요 음 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안 되잖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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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 아침은 영하 9도예요 내일 점심은 영하 6도 바람이 초석 5미터니까 제가 만드는 10도를 넘겠네요 어 아빠타임 아빠타임 맞습니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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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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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뽀 짬뽀 하드길 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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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짬뽀 그리고 짬뽀 이번엔 꽃길 앞으로 가세요 그냥 짬뽀 누가 한번에 따라줬어요 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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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나 그거 써 아빠 타임 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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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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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아까 이번엔 로령 안키기야 과 이거는 설마 아 이건 창문? 뭐죠? 가보세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안 죽고 한쪽은 죽고가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오 여기가 완전 쉬운데요? 이거요. 쉬운 걸 어떡하라고요. 쉬워 죽겠어요. 배치 획득. 뛰어가세요 그냥. 이번엔 공이다. 공 타고 올라가기. 왼쪽으로 가서 점프. 점프. 아파턴스? 아니요. 아파턴스가 없어요. 이게 저의挑戦이에요. 이挑戦은 제거에요. 제 아이소, 아들,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아이소. 아이소. 그리스도에요. 흰색으로선. 왼쪽으로선. 그린색으로선. 아이소. 아이소. 파란색으로 올라가 있어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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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두두두 두두 치 아파타 통과 띠띠띠띠띠띠띠 이만큼 벌써 바지나 했어요 54% 50스테이지 중에서 27스테이지 아 나 실수했다 실수는 성공의 길로 가는 계단이죠 안그런가요 그런가요 또 해주세요 뭘 해줄까요 아가씨chter도 해요 실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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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вып 아 으 그냥 거 Advent baso 자 했어요 너ằures 누준 놓은ängt도 루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그 어 처럼 새 5 점부를 해야죠 겁먹지 말고 뛰어 가세요 왜 뒤로 가는거죠? 김시윤이랑 걔네는 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아파트 있잖아 가족간에 뭐 어? 물음이야 아! 아니 점프는 또 왜 안가 자 아빠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빠가 바바바바바바바밤 어! 네? 네? 상관없어 거의 안 들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됐어요 배추 획득 어차피 두 명 봐 아빠 엄청나게 쉽게 통과해 버렸어 왼쪽으로 가쇼 파란길을 가라 파란길을 가자 파란길을 간 다음에 핑크길로 앞으로 가세요 왜 이렇게 겁을 먹죠 겁먹을 거 없어요 어차피 죽지도 않는다구요 우리는 체크포인트를 지나갔기 때문이죠 와우 브라보 브라보 가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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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점프 점프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된다 이건 뭐예요 아니 나 뭐 앞을 못 받을게 왜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안 돼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Remove 근데 지금은 아직 한 판이 많ι니도 해먹지 못하고 이제 진짜 그니까 잘 했었나? 이거 할지.. 아바따~~ 아바따~~ 어~~ 아바따~~ 자, 아들타임! 네, 오케이. 아, 이렇게 웃어주는 거야? 자,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아빠! 네? 아빠! 네? 아빠! 왜요? 잘 봐. 완전 어려워요? 아니, 완전 쉬워. 잘 봐, 아빠! 어, 없어져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건 바로. 방향이 아닌데요? 이 방향이잖아요.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아따! 아빠! 아빠! 싫어. 안돼, 저기요. 아빠! 아빠! 이거 어때? 뭐요? 내가 한 다음에, 아빠. 아빠 다음에, 나. 어때? 음... 아빠! 그 evolutionaryHuh... 오랜만에 알수있는 거야af, 이 방향이 없어oped слова. 한참 다 нач smartphones 자꾸 샀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아 맞다. 인재야 아빠 해야지. 아빠! 아빠 해야 돼. 인재야 이거 안 해도 돼. 아빠 인재야 이거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잘못만. 게임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어때요? 갔어요. 이번엔 아들 타임. 이거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뭐야? 설마 빵? 엄청 쉬워요. 아이츠 점프! 난 또 연결된다고 해야 되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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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산을 건너간다. 아들이 건너간다. 이번에는 뭘까요? 글로 뒤로 가세요. 아빠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러네요. 아빠 타임. 아빠 타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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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 바라. 죽어버렸어요. 똥을 파였어요. 아들 타임. 오케이. 이거 너무 피운데. 아 나 실수했다. 아빠 그런데 우리 많이 했어. 많이 많이 했죠? 어 나 또 실수. 실수는 성공해 엄마. 인생이란 실수를 통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자 출발. 고고. 오우. 도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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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둠 나머지 도둑두 도둑두두 도둑두 도둑두 도둑 도둑 요라서 etu 띤띤띤띠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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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뿌린하oon 금이 나 2013년이랑 결혼했고 결혼기용 받았지 그리고 2029년에 뭐냐면 그 이후에는 전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유리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20억이? 그게 지금 당시 시가가 아마 팔았잖아 그 당시 거의 다 왔다 아빠 아빠 타임 나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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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끝이 보여 끝이 보여 그렇네요 끝이보요 끝이 보여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오! 다른 시간!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 어차피 응? 이미 우리는 불구덕이 속에 뛰어들었어 양심을 벌렀지 못한 거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지 아 그니까 이제 콧밥을 돌렸어 콧배도 다는 거지 한 6주년 지나가면 인간하게는 절대 안 떨린다 우리 그렇지 않냐? 징글발바이 징글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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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석 아들, 2분 남았어요. 아들, 2분 미션 컴플릿 까지에요. 아빠. 내가 잡아줄까? 이거로? 아빠, 다행히. 아빠. 아들, 깜짝 놀랐어? 아들, 깜짝 놀랐어. 뜯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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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 À 딱 샛엣 Hawk 자 어때? 쪼금다 쪼금다 오케이 쪼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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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쪼금다 쪼금다 왜 안 움직여 됐어요 마지막 쪼금 괜찮아 괜찮아 점프 점프 그냥 가면 되네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시라구요 뚜뚜뚜 아우 아빠다 아빠가 최고야 뚜뚜뚜뚜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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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어떻게 유행되는지 알아요? 몰라 H 방구 냄새 맡고 죽었어 방구? 호니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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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 아버지 Cast tou 음 자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아 이제 아빠! 네? 아빠! 네? 이것도 안 해? 뭐해요? 아빠 마침 시간이 다 됐어요 아빠 이거 한 번 넣어봐 이제 응? 이제 하나에다 이렇게 좀 어? 나 실수네 어응 실수 아빠 고고 고고 아빠 저기요 아빠 응? 자 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빨간색 얼굴이 어? 검은색 얼굴이 됐어요 검은색 얼굴이 됐어요 왜? 이번엔 하얀색 얼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자아 오!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아빠 그거 계속 눌러봐봐 와 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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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끈지 말아봐 엄청 재밌다 엄청 재밌다 응 응 응 저기암 아빠 아빠 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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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원래 나는 한 번 점프해볼까? 어때? 아빠! 왜? 아빠! 아빠! 왜 그래? 우리가 만든 길을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엄청난 길이 만들어야지 길 뒤로 돌아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야죠? 아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타자 빨간색은 안돼요 자 이번엔 노란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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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고염을 통과해 보고 싶어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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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빠 다시 돌려 아빠 우리가 만든 게 한번 노래 같아보자 내가 초록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가면 길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초록길 초록길 눌러보세요 누르세요 그냥 눌러요 자 누르세요 눌러 이걸 눌러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 아들 이걸 누르고 있어요 이걸 이거 누르고 있잖아 잘했어요 버비가 났어요 자 오늘은 게임 게임 이렇게 하면 다시 되고 어 또 보고 갈았어요 안돼요 어